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사도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옳은 말씀이라고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진부하게 느껴질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교육목사로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때 1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면 대학 입시철이 끝날 때입니다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 입시생들이 대학 입시철이 끝나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불합격한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학 정도는 더 끊이 합격을 해야 될 텐데 불합격한 바람에 하나님의 체면을 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대학에 합격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나 그래서 신앙의 좌절과 시험에 빠져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입시생들 뿐만 아니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군인 가족들도 진급철만 되면 똑같은 홍역을 앓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우리 군인 가족들 또 간부들 진급에서 누락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을 자기가 손상시켰다고 그런 영적인 좌절에 빠집니다 또는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를 진급에 누락시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가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는 시험에 합격하고 또는 진급하고 이걸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돈도 나느냐 왜 사람들 앞에 다 잘 되기만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합격했잖아 그러니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진급했잖아 만약에 내가 진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불합격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교회 안에도 꼭 세상 분위기가 감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트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급을 했거나 합격을 했거나 부자가 됐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착한 행시를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세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하반부에서 사도바울은 이것을 제사 드렸던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제사 드렸던 음식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받쳐진 재물이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음식은 귀신에 속한 것이고 어떤 음식은 하나님에 속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아 귀신에게 받쳐진 음식은 거기에 귀신이 쉬었을 거야 이 음식은 귀신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귀신에게 받쳤다고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것 아니야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음식은 귀신에게 속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양심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안 먹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 양심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마을이 25절에서 28절까지 이 고기를 먹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경우에 그 고린도 시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하나는 그냥 고기를 팔려고 그런 가축을 잡아서 시장에 내놓은 고기도 있고 또 하나는 신전에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어떤 고기요? 어디서 온 고기요? 묻지 말고 그냥 이거 얼마입니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사서 그냥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또는 불신자가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아주 고기 요리를 해서 내왔어요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럴 경우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고기요? 묻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가 이 고기가 신전에 제사 드렸던 그 고기예요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 사람은 이 고기는 귀신에게 속한 고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먹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항상 그의 유익을 구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 역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사도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교회든지 사도바울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32절에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되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혹시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나 교회나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안 들 거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마음 다 잃어버렸다 혹시 그런 경우 없나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교만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는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사도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목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어떻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하여금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고 어떻게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사도바울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우리 크리찬 공동체 유명한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마리아 자매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설립하신 분이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입니다 이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에게 아주 가시같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온전치 못하고 말과 행동에도 문제가 많고 항상 공동체를 깨트리고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를 바로 잡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그 자매와 관계가 바로 될 수가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자매는 도무지 구제불능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도 다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이처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생기면 고통스러움이 옵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 자매를 고쳐달라고 바로 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 것 하나님은 그 자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모든 것이 그 자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내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가장 큰 개명 중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자매를 향한 너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다 너는 비난하는 자 사탄이 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의 마음 속에 비난이 계속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 자매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너는 사랑과 용서로 극복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용서하지 않는 엄청난 죄악과 원통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내가 회개로 불타오를 때 내 피로 사암을 받을 것이다 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한과 동시에 너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며 원통한 대신 사랑이 흘러나올 것이다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날 이후로 깊은 회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침마다 20분을 따로 떼어 통회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통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참회는 불쌍한 죄인인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향한 극률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의 마음에 그 자매를 향한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가 바슐리아 슐링크 여사에게 또 막 극심한 분노를 쏟아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놓았을 때 우리가 서 있던 장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나 자신도 놀랍게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나기보다 내 안에 극률과 자비로운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그 자매가 무엇을 한 것과 그가 내게 잘못한 것만 보였는데 갑자기 나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생겼고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고 그녀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실리언과 슈링크 여사의 이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은혜가 오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이건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한 경우에만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경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라보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 아무리 원수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를 주님께 하듯이 대하게 돼요 에베소스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해야 될 것이에요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오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될까봐 그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한때는 저는 아 목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은근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고 사람들에게 저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제가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런 말이 이제는 칭찬이 아니고 두려운 말이 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해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군요 그런 말은 듣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면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일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지위가 능력이 어떠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사느냐 그것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오 딸이라는 것만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잘 사시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들 다른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시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의 유익에 연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